오늘 여우수와서 4장 전장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해 여우와께서 여우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우수와가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우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선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선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우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선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선들이 여우수와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선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우수와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우수와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을 혹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우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카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나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우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이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의 여우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우수와에게 크게 하심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중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우수와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우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을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열이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우수와가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선들에게 말하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선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선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우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우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우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우를 항상 격려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여우사서 4장에 있는 말씀 중에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돌 열두를 택한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2절 말씀을 본 백성이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각 지파마다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말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슈라는 단어인데 사람이라는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 숨겨진 뜻이 그 한 사람은 그 중에 높은 사람 그 중에 힘 있는 사람 그 중에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민숙이 1장 4절을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각 지파마다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슈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가문의 우두머리 힘 있고 높고 가치가 있는 그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한 사람씩을 각 지파마다 대표로 지정해서 한 사람을 지정할 때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정한 것을 우리 민숙이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그 사람들도 다 지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한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각 지파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각 지파를 대표한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스템을 그들에게 허락했느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은 그 각 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한 지정한 나무 히브리스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냐 하시고 한 사람을 지정하셨다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듯이 우리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정한 한 대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하나를 뜻합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에하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쓴 것은 각각이라는 의미도 주지만 하나라는 의미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표현할 때 하나님 아도나이 에하드 그렇게 말하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야 할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각각 그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선 곳에서 돌을 갖다가 집어서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이 열둘의 의미는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과 같은 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선 곳에서 돌을 집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어떻게 열두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돌이라는 그 단어는 뜻이 에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벤이라는 단어는 바나라는 히브리 단어에서부터 나온 단어인데 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집을 짓다 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돌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반석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그 돌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구약을 보면 창세기의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나아갈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그 돌을 세워서 2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22절에 기둥을 세우고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10의 일을 약속합니다 요셉이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돌을 만나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엘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10의 일을 그냥 언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베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집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그 10의 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약속에 10의 일의 약속과 그 베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돌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10의 일로 드려짐으로써 사다리가 하늘과 닿게 하는 그 돌 위에 세워진 것과 같이 땅과 하늘을 잇는 길이 되어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이 지어지는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라 집을 짓는 돌인 거예요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선 그곳에서 다른 돌이 아니라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굳게 선 그곳 굳게 선 그곳에 있는 그 돌은 어떤 돌이냐라는 거죠 그 돌은 원래가 요단 강물 밑에 있었던 돌입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그 강 가운데에서 서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돌이다 굳게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선 그곳은 바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선 것이죠 그 밑에 있는 돌들 요단 강물 밑에 잠겨 있다가 그 물이 걷어지면서 드러나게 된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반석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집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 드린 심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스에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후감에 권지해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 강 밑에 잠겨 있었던 돌 그 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 요단 강 물에 잠겨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권짐을 받아 올려진 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가 들림을 받아서 옮겨진 곳이 어디예요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그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흑암의 권세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4등전 2장 38절에 말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각 지팔마다 그 돌 하나씩을 그 어깨에 맨 것처럼 각각 건짐을 받는 거예요 각각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그들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열두 지파가 하나씩 각각 그 돌을 어깨에 매었습니다 어깨에 매고 그것을 옮겨가죠 개수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성전에 열두 기초돌이 세워지는데 그 기초석이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두 지파가 맨 열두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권세에 놓여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건짐을 받아서 그들도 열두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복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열두 돌이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는 그들이 기거하는 곳에 세워져서 두 군데에 열두 돌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왜 이 열두 돌이 하나는 요단강 중간에 쌓이고 하나는 그들이 기거했던 그 가난한 땅에 쌓여지느냐 이것을 그들의 후손이 질문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저 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돌의 뜻이 무엇이냐 그 돌의 뜻은 여왁께서 그 요단강을 끊어지게 한 영원한 기념으로 세워진 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기념으로 세워진 돌 이것이 요단강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영원히 기념되어질 돌은 무엇일까요 열두 돌이 쌓여서 세워진 영원한 기념이 되어지는 돌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흑암의 건세를 진멸하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못 박은 십자가 그것이 요단강을 가른 증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기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기념이에요?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강하심을 나타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강하신데 무엇이 강하냐 여호와의 생명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세자는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요한봉 10장 18절 말씀으로 죽을 권세로 죽으신 거예요 버릴 권세로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생명은 전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만이 모든 권세를 그 발에 복정시킬 수 있는 지존자시다 이걸 나타낸 사건이 요단강을 가른 사건이요 그것이 영원한 기념으로써 그들 앞에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늘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24절의 끝부분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항상 그것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지존자여 지극히 높으신 단 한 분 하나님이시오 나의 경배의 대상 나의 경외의 대상임을 알고 그를 두려워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한 돌은 세상에 십자가로 세워졌는데 다시 또 그 열두 돌은 그들이 머물었던 곳에 세워집니다 자 그들이 머물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8절을 보면 유숙할 곳으로 거기에 두었더라 말하는데 그들이 유숙한 그곳이 20절 말씀의 길가리라고 말합니다 이 길가리라는 곳이 어디냐 여호와서 5장 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여호와서 5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길가리라는 뜻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수치라는 이 수치는 뭐예요 벗은 몸 죄의 몸을 말하고 있죠 벗은 몸을 덮어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옷 그 옷이 우리를 하여금 수치가 지나가겠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지나가게 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아니오 그들이 바로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라는 거예요 완전한 수치가 지나가는 것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수치가 지나간 것이다라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도 아니었고 요단강 가운데서도 아니었었습니다 이 길갈은 여우수와서 5장을 보면 그들이 한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갈에서 바로 수치를 지나가게 한 그곳에서 죽으시고 골로서 2장 11절 말씀처럼 한례를 행하신 곳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육체의 몸을 벗으시고 한례를 행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흑암의 건제서부터 건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옮겨진 자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의 4절로부터 말하기를 산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 똑같이 돌을 얘기를 하는데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돌이라는 거죠 반석이시고 물을 내시는 돌인 거예요 자 5절 6절 찾아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했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또를 시원해 주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산돌로서 모퉁이 또로 되어주셨어요 바로 그 성전의 모퉁이 또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래서 그 길갈에 그 돌을 두게 한 것입니다 그 수치가 굴러간 곳 수치가 떠나간 그곳은 길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퉁이 똘이 되어지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 열두지파에 어깨에 하나씩 얹어진 자들이 하나하나 그 모퉁이 똘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에베스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똘이 되어지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20절로부터 22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산돌 같으신 우리 예수님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까 돌이라는 단어가 짓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돌 이 돌이 연결이 되어져서 집이 지어지는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 바로 벳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지어지는 것을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 집이 광야에서 지어진 것 같이 성막이 지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성막은 예표였어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것이 예표입니다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전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베델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갈에 한례를 받으신 그곳에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증표라 이것이 영원한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 열두 돌을 쌓아놓은 것이 요단강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길갈에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것이 영원한 기념으로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예루살렘 성 그곳에 들어가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길갈에 그거를 세우게 하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영접했지만 이것은 시작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지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정복하고 정복해서 가난한 땅을 다 정복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것은 시작의 기념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길갈에 이것을 세운 것은 히브리서 6장을 가면 6장 20절에 예수님이 멜기세댁 대제사상으로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 그 것이 지금 이 돌을 싸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 창세기 28장 그 돌을 세우고 페델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사다리가 세워져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땅이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새롭고 산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로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심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가 일어나시면서 첫 것으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함께 형제가 되어진 그 십자가 연합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아들이 되어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증표가 되어집니다 왜? 여와 하나님만이 그들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요 그 여와 하나님이 강하신 분 여기서 강하다는 지극히 크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랍에 무릎 꿇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이것이 영원한 기념으로 세워지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스 7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는 영원히 계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가 입혀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게시록 3장 18절에 말씀이죠 우리가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 갈라지어서 3장 27절 말씀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로 옷 입었다 그래요 그 말씀이 게시록 3장 18절의 말씀이 너희는 불로 연단하여 금으로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에 우리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되어지고 그의 살아나심을 본받아 연합되어진 자가 바로 금으로 연단해지는 그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사서 옷을 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언제 하셨느냐 19절 말씀을 보니까 1월 10일에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첫 달에 10일에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칩니다 1월 10일이에요 그날은 바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취해와서 4일 동안 1월 14일 저녁때 될 때까지 그거를 살펴서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시작날이 1월 10일입니다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1월 10일에 그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 열두 돌을 두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들여지시고 그 피바른 집 신령한 집 그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은 그들이 1월 10일에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여우사서 5장을 가면 그들이 그곳에서 한례를 행합니다 결국은 그 한례는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피 흘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가난한 땅의 진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념할 만한 예표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한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심령에 마음에 한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늘 영원한 기념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또한 우리가 영원히 한날에 갈 때까지 두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십자가가 있어서 나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내 육에도 십자가를 쥐고 가는 게 있지만 내 심령에도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도 죽고 내 마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내 육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행보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정결한 심령으로 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져서 신령한 돌, 산돌과 연합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돌에 담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산돌이시며 그 돌이 성전을 짓는 기초돌이요 모퉁이돌이 되어짐을 또 열두 치파 하나하나가 어깨에 맨 그 돌들이 기초돌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기념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짐을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음걸음마다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는 행보로 진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 주님이 마음 놓고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위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선은 blueberries 아멘 이루어 맛있을 때 감사합니다.